일부 여론조사, 특히 니얼미터 조사가 갤럭조사하고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이게 왜 이렇게 달라요? 오늘 또 여론조사 4개 기관이 발표하는 엠브레인 항구 리서치, 케이스탯, 코렐 리서치 4개 회사가 발표하는 여론조사도 오늘 발표가 됐어요. 그 조사는 안심번호, 휴대폰 가정번호로 상담원이 직접 전화하는 전화면접조사 방식인데 거기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48%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평가가 46% 나와서 그래서 2주 전에 비해서는 긍정평가가 3%포인트 빠졌고 부정평가가 2%포인트 늘어나서 어쨌든 추세는 좁혀진 추세이긴 하지만 안심번호로 전화면접조사했을 때는 48% 긍정평가가 나왔다, 지지율이. 부정평가는 46%에 비해서 여전히 조금 높은 수치다, 우차 범위 내에서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지지율 관련해서 비상이 걸렸는데 여기서는 민주당이 34% 통합당이 27%로 나왔습니다. 27% 그래서 약 7%포인트 정도를 민주당이 앞서는 걸로 나왔는데. 그럼 갤럽과 비슷해요. 그렇습니다. 갤럽은 12%포인트 앞서는 걸로 나왔죠. 갤럽은 그렇습니다. 37%대 25% 이렇게 나왔는데. 37%대 25%. 2주년에 비해서 민주당 지지율은 3%포인트 빠졌고 통합당 지지율은 3%포인트 반면에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격차가 좁혀지는 건 분명하지만 역전을 당했다든가 딱 붙었다든가 이 정도 선은 아니어서 조사 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니어미터가 낮 시간대에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했고. 그다음에 주로 호남 쪽에서 너무 많이 튄다라는 얘기도 제가 드렸는데. 어쨌든 동일 조사 기관의 동일 조사의 트렌드를 중심으로 봐야 하는데. 이 추이를 시계일적 추이를 봐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니어미터도 의미가 있어요. 계속 동일 시간대 조사를 하기 때문에. 니어미터는 역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딱 붙어있기 때문에. 그러게요. 흐름상 보면 역전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더라도 당혹해 마시라. 모든 조사가 그런 게 아니고. 또 아까 부동산 악재가 있지만 이따 말씀 나누시겠지만. 부동산의 안정세. 직접 안정세가 조만간에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흔들리면 안 된다.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민주당 내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거 좀 이제 개혁 드라이브 이걸 좀 속도를 좀 줄여야 하는 거 아니야? 협치를 강화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있습니다. 실제로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그다음에 김태년 원내대표께서 6일 날 회동을 했는데. 거기에서 뭐 그동안 8월 임시국회에서 7월 임시국회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서로 뭐 좀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는 잘 협치해 가자.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대요. 그리고 저희 당의 좀 중진 의원께서는. 우리 당이 가는 방향은 맞는데. 좀 유연성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유연성이 부족하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협의를 잘 이뤄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그리고 오늘 그 4개 회사에서 한 여론조사에서도. 향후에 쟁점되는 법안들은. 꼭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거의 60% 가까이. 그게 높게 나오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일정 부분 저희가 독주 프로의 프레임에 갇힌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여당 저희 내부에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 중이고. 향후에 국회 운영과 있어서. 충분히 그런 것들을 배려해야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는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프레임을 좀. 프레임 속에서 탈피할 필요는 있는데. 그러니까 당 지지율을 올리는 방안이. 꼭 야당과의 관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고위공직자들. 다주택자들 내놓자고 했잖아요. 민주당 의원들 지금. 이야기는 한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게 이제 다주택자들 각각의 사정이 다 틀리다 보니까. 다 틀립니다. 이게 지금 확고하게 확 밀지 못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다음에 이제 기득권들을 내려놓아야 할 부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특권을 내려놓을 거는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국민들 민생과 관련해서 더 챙길 건 뭐가 있는지. 꼼꼼하게 여러 가지를 따져서 이게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꼭 협치만을 가지고 거기에 목매들리면서 우리 원칙을 해소해야 할 필요는 없고. 저도 그게 걱정이에요. 제가 초선 의원으로서 들어가서 두 달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협치라는 말이 정말. 안드로메다에서나 있는 얘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완전히 달라요. 생각이. 지금은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큰 거였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뭔가 효과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게 진정되거든요. 그게 모멘텀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조국 사태 때하고는 달라요. 조국 장관의 융단폭격 맞을 때는 지지층들이 상당히 어려웠고 사실. 그거를 계속 검찰의 어떤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무리한 그런 수사에 대해서 계속 시민들이 저항하면서 진실들이 하나씩 알려지면서 뭉쳤지 않습니까? 버텼지 않습니까? 지금 시점은 그때보다 훨씬 저는 양호한 시점이고 상황이라고 보고. 왜냐하면 부동산 문제가 끝난 게 아니라 상당 부분 효과가 앞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춤추듯이 호떡지 불나듯이 이렇게 안 다뤘으면 좋겠다. 원내 지도부하고도 얘기를 좀 하셔서 너무 그렇게 또 야당 눈치 보면서 할 일 못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국민들 보시기에 저희가 좀 미흡했다고 생각하시는 게 너나 나나 다 똑같은 거 아니냐. 너도 집 두 채 있고 저 사람들도 두 채 세 채 있고 변별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잖아요. 대신 저희 원내 지도부가 다주택자를 가지신 의원님들께 빨리빨리 정리해 주셔라 하고 그것이 이제 8월, 9월에 정리가 되면 저희 민주당 새로운 눈으로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부동산 입법과 관련해서 후속산법과 관련해서 이제 결과가 나올 게 8월 말 정도부터 결과가 좀 차근차근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 나오는 거 보면서 민주당이 잘했구나. 정부하고 잘 합을 맞춰서 했구나라는 판단을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 보시고 힘을 냈으면 좋겠고 이럴 때일수록 좀 흔들리는 의원들이 있으면 다독거리시고 큰 눈임의 틀로 사람들을 포용해 주시고 원내대표께도 진언을 해서 흔들리지 마시라고 네, 저희 대표님께서 중심을 좀 잡아주십시오. 네.